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오는 2027년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까지 배송되는 로켓 배송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전국 8개 지역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짓고 설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쿠팡은 전국 260개 시공구 중 182곳을 대상으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아직 경북 봉화, 전남 고흥 등에선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공격적 투자 발표는 최근 알리의 국내 공습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알리가 최근 국내에 3년간 1조 5천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하자 투자 계획을 2배로 늘려잡은 겁니다. 쿠팡이 맞불을 놓자 알리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오는 6월까지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저가 제품을 무기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앞서 1천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를 시작하는 등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한 쿠팡 알리의 2파전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통업체의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의 이마트와 롯데 등은 희망 퇴직과 점포 통폐합에 나서는 상황. 한국 시장을 놓고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운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쩐의 전쟁이 소비자에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업계 생태계로 본다면 어려운 업체는 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